너무 많이 망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도권도 붕괴하는 것이 시간 문제다 항상 제 이야기가 제 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 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가장 여러분들 정확하게 보는 분들은 대한응급의학계 의사의 이형민 회장이거든요 이분이 50인 50 수도권 응급 붕괴가 시간 문제라는 거 아닙니까 전문가가 본인이 직접 여러분들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는 전문의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응급실 이탈에 의료 취약제를 중심으로 해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계속 이직하고 사직한다는 것 그리고 개업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메디컬 타임스 이름들 인터뷰를 한 겁니다 애초 응급의학과 이직은 좀 잦은 편이지만 올해는 이직자는 평소에 두 배 정도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늘어난 이직자가 대부분 서울이 아니고 의료 취약지 응급실 의사라는 겁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상대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취약한 지역에서 더 많이 인력을 빼앗겼습니다 평년보다 많은 이직이 이루어지면서 지역 불균형이 야기됐고 지금까지 그나마 유지되고 응급실이 급속도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최후의 보류를 버티고 있던 전공의들이 떠나면서 해당 지역의 최종 치료 역량이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충남 강원이 지금 무너졌고 이제 부산 경남 전남 가릴 거 없습니다 이제 그 여파가 수도권까지 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상황을 왜곡하거나 위기를 부추기는 게 아니고 현장 사람들이 보는 걸 정확하게 한번 들어봐라 이야기죠 편대 굴리는 사람들이 현장에 돌아가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들어봐라 해당 지역의 칠로 받을 수 없는 환자가 결국 수도권을 몰리고 이로 인해 수도권 응급실 업무 역시 과중돼서 연쇄적으로 무너질 것이란 진단입니다 전부가 다 이렇게 여러분들 엮여있기 때문에 지방이 무너지게 되면 수도권에 과부하가 걸리고 그 다음 수도권에서 2차 병원까지 과부하가 걸려서 전체가 샷다운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는 기존에도 부족한 인력으로 무리하게 운영하는 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전공의까지 빠지면 남은 의료진의 업무가 과중해서 본인 역시 은퇴를 고민할 정도입니다 이형민 회장이 은퇴를 결심할 정도입니다 제가 지금 50살밖에 안 됐지만 응급실을 그만둘까 고민 중입니다 예전엔 당직을 해도 5시간 정도면 회복됐지만 이제 이틀을 쉬어야 됩니다 50이 또 여러분들 50이 되더라도 이렇게 야간 당직이 무리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이 악하거나 일을 지속하기 힘들 것이란 불안감이 큽니다 이분들은 전문의가 있기 때문에 나와 가지고 응급의학과 여러분들 태급되고 그냥 일반의로 개업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전문의를 살리고 싶으면 응급의학과를 여러분들 개원해가 나가면 되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50살밖에 안 됐는데 과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어나고 있는 일을 예전에 당직하면 5시간 쉬면 회복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틀 쉬어야 된다는 거죠 몸이 무쇠가 아니니까 40중후반 가게 되면 야간 당직을 쓰기가 이렇게 힘든 겁니다 제가 이분이 나이가 저보다 훨씬 나이가 꽤 되셨을 건데 50이니까 굉장히 피로가 많이 누적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정부가 은퇴한 의사들을 데려오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을 때 많이 웃었습니다 은퇴한 분들이 응급실을 어떻게 버틸지 의문입니다 할 수 없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현장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개원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당시부터 이 같은 움직임이 관측됐는데 의과대학 정원 사태로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기존 10% 수준이었던 응급의학과 개원이가 최근 20%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이형민 회장이 하는 재미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생이 원웨이와 마찬가지로 응급의학과도 원웨이입니다 한 번 떠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거죠 한 번 응급실을 떠난 의사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응급실에서 일할 때는 그곳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응급실이 아닌 곳에 일하게 되면 빨간 약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밤에 일하는 것과 낮에 일하는 것이 이렇게 다르구나 하고 느끼면 다시 밤에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밤에 일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몸을 가라 넣는 거지 않습니까 응급실의 일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고 과부하기 때문에 한 번 응급실을 떠난 사람은 절대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은퇴자들이 돌아올 수가 없는 거죠 정부 대책을 반대로 얘기하면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왜 대책이 없냐면 언급의료가 지금까지 너무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래도 이제 나라 일하는 사람들은 통제 가능하고 관리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생각인 거죠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위기를 너무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사람 상황 판단이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상황이 이렇게 위중한 겁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회 회장 이야기는 정부 대책은 다르게 이야기하기에는 대책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가보자 이야기죠 한 6개월만 차만 내자 6개월 안에 뭐가 터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사이에 죽어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겁니까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여러분 그런 거 보면 불길하지 않습니까 충주 건국대 병원에 여러분들 응급의학과 전문의 7명이 전부가 동시에 사표를 내버린 겁니다 사람이 참다 참다 여러분들 한 달 가면 해결되기지 두 달 가면 해결되기지 세 달 가면 해결되기지 하다 여러분들 7달 8달까지 되니까 그냥 전부가 다 나가 떨어져 버린 거지 않습니까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총체적 위기입니다 응급, 진로, 배후, 진로 모든 게 다 흔들리는 거죠 응급, 진로, 배후, 진로는 반드시